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김영랑 시인이 원했던 바랬던 그 찬란한 봄은 아마 조국의 강복이었을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2011년에 모라니 피기까지는 부르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 삶과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러한 희망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라니 피기까지는 드려드리겠습니다.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라니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열려야 해요. 처음에 잠길 테요. 누가 어느 날 그 바람이 없던 날 떨어져던 꽃이 마저 시들어버리고 내 천지에 모라는 자치도 없어지고 꽃이 떠오르던 내 보람성 깨묻어지니 거론이 쉬고 말면 그 내 안에는 다가고 봐라 상대 예수를 하려 상대 예수님의 고라니 피기까지는 나를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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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